자 여러분 저는 유튜버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를 제가 며칠 전에 찍었어요. 회목방 광고였죠. 숙성의 배달 전문점 허스키라는 업체에서 광고를 찍었는데 그 업체에서 저랑 얘기를 하고 광고를 진행을 하고 할 당시에 주문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업체에서도 제가 광고 나간 후에 대한 대비를 해놨었어요. 이만큼 더 많이 나갈 거니까 이 정도 더 준비를 해서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걸 대비를 하자 하고 허스키 쪽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제가 광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주문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 매장에서 몇 군데 매장에서 이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문이 폭주를 해가지고 동영상에 올라온 댓글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이제이님 방송 보고 시켰는데 진짜 어이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더군요. 너무 화나서 문의 게시판 가보니 저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고요. 주문한 지 30분 만에 온다는 건 홈페이지에도 가득 어필하고 주문하고 1시간이 넘게 안 오길래 뭐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게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및 결제 취소를 해버리더군요. 개인적 사정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1시간이 넘게 걸리기 전에 취소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제가 무슨 입사 지원에서 불합격 통보받은 것도 아니고 딸랑 카톡으로 취소한다고 보내는 건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주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가시고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50분 기다리신 분도 계시네요. 하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업체 측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주문이 많이 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주문이 어느 정도 더 많아질 거다 하고 업체 측에서 대체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지만 그거를 훨씬 초과를 해서 정말 30분 내에 배달을 하는 걸 원칙으로 제가 광고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좀 깨져버리게 됐어요. 깨져버리게 됐고 또 주문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배고파서 동영상 보고 맛있겠다 하고 지금 먹어야지 하고 시켰을 텐데 그게 30분 내에 온다 그래서 시켰는데 바로 온 것도 아니고 배는 고프고 그렇다고 1시간이 지나도록 따로 연락이 없고 나중에 취소 통보를 받고 충분히 기분이 나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광고를 한 유튜버의 입장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마 기분이 좀 언짢으셨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불편을 겪으신 그 서비스의 불편을 겪으신 분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또 허스키 측에서도 홈페이지 메인에 이렇게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스키입니다. 24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유튜버 제이제이님의 방송으로 예상을 초과한 주문량을 받게 되어 소비자분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을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합니다. 소비자분들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는 허스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숙한 대응을 해드린 것에 있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허스키 측에서도 사실 여러분 이게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에요. 저도 사실 예전에 치킨 광고를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말 호응이 좋았고 매출도 좋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잘 될 거니까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게 모잘랐나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나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광고를 받게 된다면 프랜체즈 회사 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준비를 많이 안 나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대처를 일단은 광고를 받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스키 측에서도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사과문을 올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기분 나쁘셨던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해서 또 사과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일단 제가 스트리머로서 방송을 이렇게 광고를 진행한 스트리머로서 일단 첫번째로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허스키 측에서도 또 사과 전화, 사과 연락 갈 거니까 물론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한 번 조금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피드백은 광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광고를 지금까지 두 개를 진행을 했잖아요. 불쇠치킨 그리고 허스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리얼리뷰 하면서 제품을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평가를 하던 사람이 왜 광고를 하면 그 제품이 좋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 음식이 맛있다고만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께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 제가 광고를 받을 때요. 선별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이게 제가 미리 광고를 몇 군데 들어왔을 때 미리 시켜 먹어본 적도 있었고 찍으면서도 솔직히 맛이 없으면 이거 죄송한데 맛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사된 광고가 두 개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리얼리뷰를 하면서 제품 광고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도 제품 협찬, 제품 광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일단 제품을 몇 개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써보고 했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주님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게 광고주님 이거는 제가 이 부분 이 부분 너무 좋다고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들이 이거를 저를 보고 샀는데 이게 안 좋아서 제 이미지도 추락이 되고 회사 이미지도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광고주님한테 일단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은 십중팔구 칭찬만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들 캔슬이 됐었고 제가 여태까지 한 광고는 딱 두 개뿐인 겁니다. 그것도 음식 광고예요. 왜냐면은 제가 치킨은 원체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었을 때 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맛이 없는데 맛이 있는 척하면 제가 잘못이 된 거겠죠. 근데 저도 치킨을 그런 거를 광고를 받으면은 먹어보면서 이게 맛이 없으면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한 거지 이거를 제가 거짓말을 해서 맛이 없는데 그냥 바로 그냥 맛있는 척을 해버린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길 바라고 방송을 하면서 치킨을 여러 번 먹었잖아요. 맛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칭찬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방식 그대로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광고라고 여러분들께 딱 그냥 제목에서부터 광고를 찍었습니다.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게 이거는 광고이기 때문에 난 불편하게 봐야지 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스트리머로서 어느 정도 점점 더 컨텐츠의 폭을 넓혀가야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도 제가 이제 팬미팅 팬정모가 있어요. 어디 스폰 받지 않고 제 사비로 다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영상 제작에 있어서도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사무실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메인 편집자도 한 명 더 지금 고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사실인데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많이 막 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빠듯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제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한 달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광고를 받겠다. 단 광고를 하기 전에 그 제품을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직접 먹어보고 괜찮은 것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안 괜찮은 거를 제가 공격을 하면서 광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께 생방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시나 근데 광고는 어쩔 수 없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그분들을 100%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광고면은 항상 광고라고 메인의 제목에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오프닝 도입 부분에도 이건 광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일단 최대한 재밌게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인데도 재밌게 볼 수 있게끔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불편해서 나는 이거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만족을 시켜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광고를 받을 때도 저도 골라서 받고 진짜 괜찮은 것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찍는 데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 캐릭터와 그리고 이 제품을 또 부각을 시키면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그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분이라도 덜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계속 제가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유튜버가 되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며칠 전에 올렸던 광고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광고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점 역시 죄송합니다. 다음 거는 리얼리뷰에 관한 피드백입니다. 제가 샤워기를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샤워기가 정말 괜찮다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광고를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결제 내역까지 제가 편집 영상에서는 띄워드릴게요. 저는 광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샤워기 제품을 사용을 해봤을 때 일단은 실험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물 펌프도 끌어올려서 순물 정화 실험도 해봤고 그리고 잔류 염소 실험도 해봤잖아요. 제가 포인트로 봤던 거는 일단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수압 굉장히 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순물 정화 실험 제가 리얼리뷰를 진행하면서 샤워기 리얼리뷰를 보면서 가장 크게 이제 제가 포커스를 집중을 했던 게 이 실험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필터링이 이 고운 입자가 걸러진다면 어쨌든 필터링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샤워기를 일반 샤워기 쓰는 것보다는 이걸 쓰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까맣물을 진짜로 심지어 투명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솔직히 잔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검색을 하고 알아봤어요. 수돗물이 이게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수돗물이 잔류 염소가 소독을 거치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래요. 양이 그래도 일반 물에 비해서 적으면은 그래도 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사실 1, 2, 3번 이렇게 해놓고선 시약을 떨어뜨렸는데 그 시약의 양도 일정치가 못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헷갈리게끔 제가 실험을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추후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며칠 있다가 생방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비커랑 스포이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정량 딱딱 맞춰갖고 1, 2, 3번 다시 한번 비교해드리는 실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염제로 리뷰를 올렸었잖아요. 네, 이염제로 이거를 제가 청바지가 들어가면은 4장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이제 사용법에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일단 청바지가 들어가면 한 장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4장 이상을 넣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제가 리얼리뷰 샤워기 실험 다시 진행할 때 요것도 다시 한번 4장이 아니고 6장, 7장 넣어서 진행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스킵 없이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실 수 있게끔 보시는 데서 제가 아마 그 물품들이 다 도착을 하면은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피드백이었고요. 광고를 보시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광고 업체에서 주문을 했는데 거기서 불편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실험을 한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이 미숙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불편하게 보시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조금 이제 좀 심하게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미숙했음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좋게 좋게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 그 제군들 정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하게 됐지만 기분이 그렇게 막 되게 암울하고 나쁘지만은 않은 피드백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 제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